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클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한남동의 올드페리 도넛을 사왔어요. 티라미수, 라즈베리, 코코넛, 크림비릴레, 초코몽키, 그리고 피넛버터예요. 미니 도넛들이랑 같이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티라미수 도넛부터 먹어볼게요. 안에도 크림이 들어있어요. 예요. deceits stealing metal ÅAsAsAsAsAsAsIB 라즈베리 도넛 많이 안달고 맛있는데요? 라즈베리 도넛 먹어볼게요 맛있다 맛있뜰 맛있뜰 듬뿍 너무 맛있어 코코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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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코코넛 코코넛 크림 비일레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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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초코멍키 초코바나맛 이거 진짜 많이 달아요 초코바나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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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넛바터 전달 초코바나맛 계란 아까먹다 까먹은 티라미수 그 아까먹는 제거 한글 한글검수 고구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잘 먹었습니다 끝